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오늘도 지식일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포토샵 원패스에 따라서 문자 입력할 때 방향문제라고 주셨네요. cs6에서 원형 세이프 패스에 문자 툴로 텍스트를 패스에 따라 입력하라고 할 때 위쪽은 시계방향 반대로 아래쪽은 시계반다 방향으로 입력하고자 합니다. 사진이 안뜨네요. 사진이 지금 깨지긴 하는데 대략 제가 무슨 얘긴지는 알겠어요. 그럼 포토샵 열고 제가 포토샵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면 새로운 캠퍼스를 열 수가 있죠. 여기서 캠퍼스 사이즈를 제가 650에 높이도 650 이렇게 만들고 OK 눌러서 캠퍼스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캠퍼스가 다 생성이 됐나요? 생성이 되셨으면은 쉐이프 툴 쉐이프 툴에서 원 원패스 그리고 상단의 옵션에서 쉐이프 패스 픽셀이 있는데 패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툴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정원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쉐이프 툴 키를 누른 이유는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요. 근데 이 원을 좀 옮기고 싶어요. 옮기려면은 이동 툴로 보통 옮기는데 얘는 안 옮겨져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T 트랜스폰으로 잡은 다음에 옮길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하시고 작업하시면 되는데 툴박스에서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입 툴을 원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요.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어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일 때 글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글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포토샵 강의는 비비안 포토샵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커서를 놓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또는 컨트롤 T 이동툴 선택하고 컨트롤 T 트랜스폰으로 돌려줄 수도 있구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지거든요. 타입 툴로 원하는 위치를 커서를 클릭하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커서를 갖다 잡아서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안쪽으로 사 넣으면은 이렇게 글자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통 글자를 쓰면은 바깥으로 위로 이렇게 써지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써주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굴리면은 쏙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어때요? 간단하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더 자세한 거는요. 여러분들 네이버 가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요. 여러분들 비비안 포토샵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여기 가서 검색 누르시게 되면은 사이트 비비안 포토샵 상세페이지 옵션 창업 강좌가 쭉 나오는데요. 동영상 강의가 2,000개 더 올라갔어요. 3,000개까지 더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디자인 소스 그 다음에 명절 추석 이미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포토샵 기초에서부터 오픈마켓 블로그 지식인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제품 사진 촬영에서 뭐 여러가지 다양한 강좌들이 쭉 준비되어 있어요. gtq 자격증도 있고 공부하다가 잘 모르시겠으면요. 여러분들 포토샵 질문회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질문을 쭉 올려주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린답니다. 여기 비비안 포토샵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어떻게 오늘 질문한 내용은 답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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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